냉장고에서 소리가 우욱나요 냉장고 운전이 시작되거나 끝날 때 압축기나 펜 등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또는 냉장고 안의 상태에 따라 압축기나 펜이 자동으로 빨리 회전했다가 느리게 회전하는 것을 반복하면서 소리가 커졌다 작아졌다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조용한 밤시간에는 더 크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해당 소리는 압축기나 펜이 동작하면서 나는 소리로 이는 이상 증상이 아닌 정상적인 소리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